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장로회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제55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장 김병호 장로의 개회사로 열린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은 은혜의 회복은 물론 회계와 성령 충만, 보금 전도의 감격을 누리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수영회에서 성락 성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특강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수양회 둘째 날에는 지역협의회 찬양 축제와 각 지방회별 자유시간 등 특별한 교제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